수학의 답 최소공배수의 활용문제 중에서도 남고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. 아주 유명한 문제고 오히려 최대공약수 활용에서보다 더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. 선생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해결책을 역시 제시해 주겠습니다. 자 먼저 이번에는 어떤 것으로 나누었대요. 어떤 수를. 4, 5, 6으로 나누었대요. 그런데 자꾸 1이 부족했대요. 그때 이 수가 뭐였을까? 여기가 일단 핵심입니다. 그런데 이 수를 모르니까 별이라고 한번 해보면 4로 나누어도 5로 나누어도 6로 나누어도 자꾸 1이 부족했죠. 아우 1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아우 애초에 1 더 있었다면. 1 더 있었으면. 1 더 있었다면 우리가 모두 나누어 떨어졌을 텐데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을 내가 제시해 줬다. 그러면 이 문제 절반은 해결을 한 셈입니다. 자 그럼 이제 분석을 해 볼게요. 이 덩어리가 4로 나누어 떨어지려면요. 여기 뭐여야 될까요? 4의 배수여야겠죠. 4, 8, 12 이런 친구들이 있어야 어? 나누어 떨어진다. 얘기할 거 아니에요. 그럼 얘는요? 5의 배수. 얘는요? 6의 배수여야 될 거예요. 한마디로 별 더하기 1이라는 이 덩어리는 4와 5와 6의 공배수가 되어야 4, 5, 6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자 그런데 여기서 최소 공배수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? 네 선생님 이야기할 수 있어요. 저기 보니까 가장 작은 수 보여요. 가장 작은 수 보인다고 최소 공배수 바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?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추가되어 있어요? 세 자리 자연수 중이라는 특별한 조건이 붙어 있어요. 그래서 완벽하게 최소 공배수를 딱 답으로 구하는 문제는 아니구나 라는 추측, 의심을 좀 해야 됩니다. 자 그러면 어쨌든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공배수 구하는구나 까지만 우리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 볼게요. 왜냐하면 최소 공배수 구하면 배수 구하면 바로 공배수 나오니까 자 4, 5, 6은 수가 좀 작아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선생님 동시에 나누는 수가 없는데요?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? 조심해야 될 거. 최대 공격수는요. 여기에서 더 못 나눠요. 그냥 끝이에요. 그런데 최소 공배수는요. 세 수의 경우에는 셋 중에 둘만 동시에 나눠줘도 계속합니다. 지금 4하고 6은 동시에 나눠주는 수가 있죠? 뭐가 있어요? 2가 있어요. 그러면 2, 2는 4. 2, 3은 6.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? 그대로 내려와요. 이렇게 되는 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.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도 되는 거 뭐 없죠? 그러면 쭉 곱하면 최소 공배수가 될 거예요.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3이니까 4, 5, 20. 20 곱하기 3은 60이라는 최소 공배수를 얻어냈어요. 아 4, 5, 6의 최소 공배수는 62구나. 그러면 공배수는 어떻게 될까요? 60의 배수가 되는 거죠? 공배수는 60의 배수. 60, 그 다음 120, 그 다음 180, 240. 40, 이런 친구들이 후보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자 이제 눈에 보일 거예요. 만약에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 하면 60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되는데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거래요. 얘는 두 자리 자연수죠? 그러면 탈락.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제일 작은 120이 선택되는 겁니다. 자 그럼 이 120은요. 우리 뭘 구한 거죠? 우리 여기 들어가는 수 구한 거예요. 누구? 별 더하기 1을 구한 겁니다. 별 더하기 1을 우리가 지금 120이에요 라고 찾았어요. 그런데 우리는 별 더하기 1 구해요? 아니에요. 부족했던 상황으로 가야 돼요. 얘는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이죠. 부족했던 상황. 다시 1이 없는 상황으로 가면 몇이 되나요? 별은 119였다. 까지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. 자 남고 부족한 문제에 똑같았어요. 어떻게 해결한다고요?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어서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문제의 실마리가 보인다.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한 수학의 답이 되겠습니다. 불타오르네. 불타오르네. acontecer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